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 차트 온 요이차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한 차원 더 사람 같아진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2를 공개했습니다 계란도 삶고 스쿼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가까운 미래에 차 한 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판매할 거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세상을 주목하게 하는 로봇 산업, 유학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차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앵커님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로봇하면 사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살짝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기억났었던 게 메칸더V라든지 메칸더V요? 혹시 아세요? 어우 저는 세대가 좀 달라가지고 전혀 모르겠네요 그런 로봇들 한번 언젠가는 만들어서 저기에 꼭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로봇이 현실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 관련 분야들은 바로 로봇 관련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두산 그리고 한화 그리고 만도가 로봇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는 한화 로보틱스가 정식 출범했고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대장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 12월에는 HL 만도가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죠 이처럼 로봇 산업에 뛰어드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화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리조트에 사용될 서비스 로봇 등 상용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뉴로메카가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았습니다 협동 로봇, 자율이동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미 조리용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뉴로메카, 현재 주가는 어떻게 보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현재 일봉 차트를 표시를 했고요 오른쪽 차트는 주봉의 모습을 현재 표시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뉴로메카가 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자리들을 제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봉상에서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자리 구간은 지금 현재 긋고 있는 이 채널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단 구간의 자리가 대략 33,000원 부근쯤 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자리고 상단에서 좀 올라오게 됐을 때 좀 저항을 받을 만한 포인트 자리는 현재 위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략 한 44,000원 부근 정도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뉴로메카는 33,000원에서 44,000원 사이 구간까지가 단기적으로 조금은 채널 구간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깰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주가 추이를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눌려도 조금은 상승에 대한 반등에 대한 관점을 보되 올해 상방으로 올라온다면 한 44,000원 정도 레인지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로메카 함께 알아봤습니다 또 로봇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휴보라는 한국 최초 이족 보행 로봇을 출시를 했고요 삼성과의 협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현재 주가는 어떤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 뉴로메카랑 마찬가지로 아직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특별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상당히 조금 각광받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봉 비아이밴드 왼쪽 차트는 지금 일봉 차트니까 일봉상에서는 아직 추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추세가 죽으려면 일봉 밴드를 깨고 저항 맞고 다시 밴드가 꺾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아직은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눌림자리들이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한 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자리는 바로 15만원이라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상방에 대한 레인지를 열어본다면 위쪽으로는 한 20만원 정도 20에서 한 21만원 정도 레인지까지가 올 한 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나올 만한 포인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하방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했던 15만원대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좀 지지하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요 그러나 만약에 15만원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바로 의미 있는 저점 자리를 체크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 자리가 13만원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만원대를 지지하면서 조금 흔들어주는 파동들은 아직까지는 눌림 관점으로 우리가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만원대 지지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깨진다면 13만원대도 지지하는지 한번 보면서 13만원대는 이제 마지막 저항랩 지지 레벨이어서 거기가 깨지면 밴드 추세가 좀 꺾이는 바람에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깊은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15만원대 정도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 한 해 상방으로 턴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위쪽은 한 20만원대 정도까지는 룸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 감사드립니다 자 사실상에도 로봇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할 텐데요 현재 차트 자리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작년 우리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물론 상장은 조금 더 일찍 10월 초반에 상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상당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만 7천원대에 저점을 찍고 거의 한 12만원대까지 상승하는 에너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를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꽤 괜찮은 수익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는 보통 제가 권해드리는 방향은 항상 고점과 저점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이 구간에서의 눌림목자리 구간을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눌림목자리가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올 한 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자리들을 이번 달, 이번 1월 달에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는 10만원에서부터 8만 7천원 정도까지가 한 번 박스 영역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간 마디값짜리 현재 9만 5천원 부근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 상황을 한 번 좀 지켜보시고 아래쪽은 아직은 한 8만 7천원 정도 레벨 지난번에 매물이 쌓았었던 이 구간 정도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열어두시면서 만약에 주가 흐름이 10만 5천원을 다시 한 번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면 또다시 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올라갈 시나리오도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는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한 번 찍고요 이 높이에 대한 시장이 조금 눌림을 줄 때 우리가 지지를 받을 만한 포인트 자리를 참는다면 382 자리나 아니면 618 자리 이 두 자리가 올 한 해 만약에 내려온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한 번 노려볼 만한 포인트 자리가 되겠다 8만 9천원대와 6만 7천원대 그래서 아까 우리 8만 7천원 부근이면 8만 7천원, 8만 9천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자리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천천히 한 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서 알아봤던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현대차 생산에 투입된다고 하죠 기존의 산업용 로봇보다 협동 로봇이 공간도 덜 차지하고요 가볍고 저렴하면서 다양한 공정이 가능해서 앞으로 산업에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 1위 기업이 HD 현대 로보틱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일지 대만과 손을 잡고요 경량형 협동 로봇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산업 성장에 따라 HD 현대 로보틱스 알아보고 싶은데요 HD 현대 로보틱스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인 HD 현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어떤가요? 네 일단 HD 현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작년에 23년도 때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9월부터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급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7만 5천 원대 주가가 5만 6천 9백 원 정도까지 의미 있는 자리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HD 현대를 차트를 본다면 5만 6천 9백 원 자리를 의미 있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위쪽인 룸을 어느 정도 열어둘 수 있을까 이 종목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때까지 실적적인 부분들을 주가를 반영을 했을 때는 한 8만 4천 원 정도의 밸류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8만 4천 원이면 지금 앵커니 한번 보이지도 않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주가 에너지에 대한 흐름은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중요한 구간은 이제 차트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렇다면 잘 보셔야 될 게 5만 6천 9백 원이 훼손되지 않을 때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하는 기대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올 한 해 일단 제가 보는 룸은 6만 4천 원에서 최대치는 7만 4천 원 정도까지의 룸이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 마디값 자리가 현재 보면 6만 9천 원 정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는 5만 6천 9백 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 시장에 대한 눌림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이 조금 흔들려도 주가가 6만 4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나오면 최소한 6만 9천 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LIG NEX1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방산주로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IG NEX1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컨센을 한번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13만 원 정도의 밸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컨센 위치까지는 충분히 다 들어왔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과 우리가 어느 정도 괴리율 좀 떨어져 있는 위치가 상당히 좀 폭이 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반등이 단기적인 반등들은 올 수 있겠지만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눌림목자리가 나올 가능성을 저는 좀 볼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좀 중요한 자리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매매하실 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의 차트인데요 주봉도 똑같이 제가 동일한 BI 밴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밴드 추세를 현재 돌파하고 타고 가고 있죠 자 그럼 보통은 밴드 저점을 저는 기준으로 삼는데 67,100원이라는 자리가 제일 저점 자리였어요 23년도에 찍었던 저점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상당한 상승폭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어요 밴드까지 눌림목을 기다릴 것이냐 그러면 좀 너무 급락이니까 보통은 타점을 잡을 때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찍어봅니다 찍어보고 많이 눌림이 나올 만한 포인트 자리는 보통은 한 3팔이 부근 정도쯤이에요 그래서 한 11만 8천원 부근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동을 어떻게 해석했을 때 하나 둘 만약에 여기까지가 3파 정도로 나왔을 때 이 구간 부근에서는 4파 눌림일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레인지상으로는 11만 5천원에서 11만 8천원 사이는 이 구간 정도쯤이면 4파가 해당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뭐가 보여져야 되냐 수렴이라든지 또는 원투 우리가 파동의 에너지가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제 올라오게 될 때는 한 13만원 정도에서 11만 8천원 이 사이 구간 정도까지가 일단 이 저점이 잡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구간 레인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등을 주면 아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구나에 대한 배팅이 들어오면 수급이 좀 몰릴 거거든 그런 에너지를 좀 확인하고 시장이 그다음부터는 지금 찍었던 이 저점 11만 4천원대 부근을 계속 저점으로 잡고 시장이 턴을 하기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역사적인 지금 신고가 자리거든요 연봉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신고가라는 거는 그동안의 고점을 다 돌파하는 종목일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신고가 종목들은 매매하는 게 초보분들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면 꼭지일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연도 조금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1만 4천원 11만 5천원대의 지질은 보지만 추후에 이 비아이밴드 추세를 일봉상에서 관찰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만약에 추가적인 목표치 신고가를 또 한 번 더 갱신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위쪽 자리가 어디까지 열릴 수 있느냐 그거를 본다면 한 16만원 정도 때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또 16만원이 너무 꽂힐까봐 그렇죠? 왜냐하면 컨셉은 이미 11만 3천원에 다 나와버렸는데 13만원 정도 나와버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지지가 잘 나오고 시장이 다시 추세를 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3파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한 16만원 정도 때까지 기대값을 한번 가져보고요 근데 이제 그 구간이 안 나오고 반등을 주는데 다시 저점 어디가 깨지면서 11만 4천원대가 깨진다 그러면 주봉도 우리가 다음 타점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자리는 저점과 고점의 피보나치 비율을 다시 한 번 찍어보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비율 찍는 게 솔직히 개인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개인들은 왜냐하면 이 파동을 여기를 몇 파로 해석해야 될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레인지가 틀리다 보니까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부터 찍었던 비율과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찍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전체 이 파동에 대한 비율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비율이 382가 11만 6천원 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비율은 382는 조금 급등하는 구간들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 정도 자리에서는 반등들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데 계속 실패하고 빠진다 그러면 레인지상은 한 6.18까지 열어두라고 말씀드려요 그 자리가 9만 7천원이나 10만원 자리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작년부터 시작된 이 상승에 대한 눌림을 주려고 LIG 넥스원을 계획을 한다면 아래쪽으로는 한 10만원대 또는 9만 7천원원대 부근까지 열릴 수가 있고 만약에 급등으로 가려고 시장을 코멘트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11만 4천원이나 11만 5천원대에서 지지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IG 넥스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 로봇이 CES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주가도 근 5년 기간 동안 350% 상승했고 꾸준히 성장 중인 기업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로봇 관련주로 불리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재무만 펼쳐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적자폭들이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주식 처음 할 때 유진 로봇은 단타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상 오래 끌고 가지 못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 로봇이 언젠가는 좀 가치를 인정받게 했지 했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지만 자 일단 작년에 23년도 때 드디어 그동안에 얽매어 있었던 무려 거의 한 10에서 20년 가까이 박스를 쳤던 구간을 신고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뭔가 한 번에 탈피를 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앵커님은 어떻게 한번 공략을 해보겠어요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배웠던 것처럼 이런 큰 장대양봉은 어느 부근쯤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배웠죠 즉 매물대가 쌓여있는 중간쯤이요 그렇죠 양봉이 아닌 중심값 부근 굉장히 쉽지만 또 강력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 한 해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큰 거래대금이 터진다든지 하는 모습은 딱히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패턴을 한번 보면 작년에 17,000원 자리를 찍고 중간에 한 14,000원 부근을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우리가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아직은 이런 채널 구간이 또 보입니다 하락 채널 구간이 살짝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하락만 내려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통은 제가 보는 패턴에서 이런 캔들이 마감이 되면 양봉으로 윗고리가 좀 패턴이 마감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캔들은요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확률적으로는 한 십자 도취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아직은 조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눌림이 막 바로 그냥 은봉이 중심값까지 빠질 만한 자리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자 17,000원에서부터 그래 주가가 지난번에 좀 반등을 줬지 그러면 고점과 저점의 피보나치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 비율상 많이 올라오면 우리가 배웠던 게 0.5에서 618 정도까지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 배웠죠 네 13,000원까지는 작년에 한번 올라왔네요 그럼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자리죠 618 14,000원 14,000원 상승으로 턴을 하기 시작한다면 기대 가격은 어느 정도 자리까지 어 14,000원 618 부분 정도까지 기대값이 생겨요 단 여기 올라온다고 해서 막 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보다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서 일단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를 또 보는 거예요 어디가 깨지는지 올해의 시가 자리가 또 깨지는지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신고가다 하면서 최근에 작년 11월 12월부터는 또 신고가 영역이니까 단 그렇더라도 꼭 17,000원에서부터의 지금이 반등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주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강하게 만약에 파동이 부러지기 시작한다면 아 이 에너지는 다시 시가 때까지 좀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캔들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윗골이 이렇게 잡혔다가 오늘 쭉 치고 올라가서 14,000원 부근 때까지 한번 터치하고 다시 한번 시가를 터치한다든지 하면 또 조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진 로봇도 물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작년 한 해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올해는 조금은 조정이라든지 그런 구간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9,500원 자리가 지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아직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로봇 관련된 세션에서 또 테마가 분다든지 수급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에너지는 일단 한 14,000원 정도 때까지 한번 열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진 로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는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로봇 산업 그리고 또 그 관련 기업들 차트까지 저희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욱 주목받는 로봇 산업인 만큼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